안녕하세요 파라만장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테크 유튜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것만을 알고 준비하셔야 되는 몇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테크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리뷰할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 내에서 리뷰를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리뷰를 하다 보면 더 이상 본인에게서 어떠한 리뷰할 제품이 없어질 경우에 이제부터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품을 구매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초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지출이 어느정도 감수가 되어지지만요 리뷰를 거듭적으로 계속하다 보고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유튜브에서의 광고 수익을 얻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시청시간을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구독자 1000명의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기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에는요 본인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품을 구매하셔야 되는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됐다고 해도요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본인의 지출을 들어가면서 리뷰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잘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다가 정말로 이 부분에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과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특별히 테크 유튜브 시작하실 때는요 내가 이거를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려 봅니다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하지만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5분짜리의 영상을 만드는데 한두 시간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로 큰 오산이고요 5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최소한도로 10시간 보통 15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한 주에 3개에서 4개의 영상을 업로드 하려면요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건요 엄청난 노력과 끈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반드시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저도 대략 한 10개월 정도 테크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테크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사항 내가 얼마만큼 비용을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가지고요 잘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